네 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세활은 흐름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배가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는 노를 젖거나 아니면 바람의 힘으로 움직였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힘차게 불면 돛을 올려가지고 그 바람의 흐름을 타고 아주 쉽게 또 빠르게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람이 바다에서 전혀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넓은 바다를 오직 노를 져서 그 큰 배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항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세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적 흐름 속에서 그 영적 흐름을 타면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아주 여유있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적 흐름을 타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되고 수고하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다 써버리다 소진하다 기진맥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진맥진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힘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 무거운 인생에 짐을 지고 지금 가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직장인 집사님이 포럼을 하셨는데 어떤 포럼을 하셨냐면 퇴근하고 나서 거의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한동안 멍하게 누워있는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업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그렇게 해서 한동안 소파에 누워있다가 겨우 이제 일어나서 씻고 대충 이제 밥 먹고 그렇게 있다가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서 잔다는 거죠. 매일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0일 훈련을 같이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집사님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몸은 똑같이 피곤하고 힘든데 마치고 집에 오면 그래도 메시지 들어야 되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동안 밀린 메시지 못 들은 메시지 듣고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밤 12시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예전 같으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자신이 말씀 속에서 집중 속에서 힘을 얻는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TV, 드라마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왜요? 메시지 듣고 말씀 정리한 시간도 없다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늘 평소에 육아에 지쳐있었는데 어느 날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또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직접 찾아서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 속에 자신이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았던 그 기도수첩을 매일 아침마다 기도수첩을 펼치면서 행복한 집중 속에 있다라고 포럼을 하였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체질과 내 상태로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은 가능케 하고 복음은 변화시키고 치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고 영적 흐름을 타고 가는 참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서밋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장색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서밋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훈련 많이 받고 성경 많이 공부하고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서밋의 존재로 아예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과 재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러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네가 산악과를 따먹었고 네가 왜 뱀에게 속아가지고 왜 내 말에 불순종해서 왜 그렇겠냐고 하나님이 아담을 따지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아담의 위치 아담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서밋의 위치에서 벗어난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반갑고 기쁘고 설레여야 되는데 범죄한 아담에게 서밋의 위치에서 벗어난 아담에게 하나님의 소리는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은 나이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고 그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많은 후대들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후대와 언약 밖에 있는 후대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성경은 아주 극명하게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인도받고 누리는 영적 흐름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리국기 20장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영적으로 되물림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중요한 영적 흐름을 회복하여 현장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가죽옷을 통해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는지 언약을 놓쳤을 때 이만은 그 고통과 재앙을 몸소 직접 겪고 체험한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한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심어주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오늘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로부터 분명히 언약을 전달받았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가인은 그 언약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당연히 영적 상태도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희생제사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삶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농사 짓느라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제사들이로 급하게 제사들이로 왔는데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 번거롭고 귀찮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자기가 원래 농사 지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흔한 농산물을 가지고 대충 그냥 적당하게 급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구별되이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 하신지라 언약이 심히해지고 영적 상태마저 어두워진 가인은 결국 예배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배 실패는 단순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적당히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벨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으로까지 지다르면서 결국 동생을 돌로 쳐죽이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안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간과 세월을 통한 영적 무감각입니다. 아무리 시양사를 하고 있더라도 보금의 생명력을 누리지 못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늘 반복되는 일상과 세상의 삶 속에서 결국 중요한 영적인 것이 무뎌지고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영적으로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이 이번에 그냥 그냥 대충 하자 이번에는 바쁘니까 힘드니까 바쁜데 이번에만 그냥 적당하게 하고 다음부터 제대로 하면 되지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니까 다 아니까 다 상황이 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그냥 하자 이번만 이라는 것은 결국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체질되고 습관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지상 최대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님께서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자신이 너무나 아끼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라는 큰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겠죠 근데 24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앞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 건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일인 건지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도 순간 영적인 것을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의 모습을 보고서는 베드로가 또 모세와 엘리야를 찾고 아예 초막을 짓고 이 변화산에서 그냥 털을 잡고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일예배 강단 말씀 받고 나서 엿새 후에 아니죠 엿새 후에 갈 것도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안 지나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사건과 현장 속에서 받은 말씀을 놓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월을 거스르는 시간을 거스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오히려 말씀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언약이 더욱더 확고하고 선명해지는 그게 바로 갈렙이 누린 은혜였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4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우린 어제 일 가지고 오늘 이렇고 저렇고 변명되고 이유되고 핑계되는데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근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여전히 강근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언제든지 싸움에 출입에 능할 수 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복음도 붙잡은 언약도 말씀도 세상과 현실에 적당하게 맞추어서 타협하거나 아니면 아예 놓쳐버리거나 변질되버립니다 분명히 2021년 신년예배 때 분명히 언약 붙잡았는데 분명히 결단했는데 코로나 나라는 현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맞춰나갑니다 갈렙은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일관되게 오직의 삶으로 집중의 삶으로 언약 중심의 삶으로 갈렙은 승리하였고 안악산지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매일 매순간 복음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말씀과 내게 주신 미션과 그 미션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배경과 힘을 누린다라면 날마다 영적으로 새롭게 현장을 치유하며 살려나가는 그러한 영적 주도자로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적 주도자로 다시 회복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흐름과 믿음의 후대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별로부터 본격적으로 후대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개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의 저자가 뭐라고 썼냐면 성경에 언급된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이름이 언급된 인물이 약 2,197명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총 2,197명 그러니까 2,2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언약의 계보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소수입니다 많지 않아요 2,200명 중에서 가인을 통해서 세워진 후대들 대표적인 게 가인의 칠대손인 라멕입니다 이 라멕을 통해서 야발 성경에 보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다 즉 목축업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유발 유발은 수금과 통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 즉 음악과 악기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발 가인 이름 자체도 가인 살인자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두발 가인이라고 붙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죠 뭔가 살벌하죠 섬뜩하죠 그 살인한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두발 가인 이 두발 가인은 그 이름대로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즉 총동기 철기문명의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무기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살인과 전쟁을 벌이고 정복했던 시조가 된 거죠 가인의 후예들은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주도해 나가는 분명히 세상의 서밋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 흐름에서 언약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조상 가인과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그 가문에 흐르는 그 상처와 영적 무지함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반항 언약을 전혀 붙잡지 않는 잘못된 영적 흐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아버지 라멕이 고백합니다 뭐라 고백하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암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처 뭘까요 그 칠대손 위에 가인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가문의 저주죠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거 내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호다 본인이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7배나 벌을 받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나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아니면 비꼬두듯이 이렇게 반항하고 대항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서밋이라도 언약의 흐름에서 벗어나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영적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불신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라면 그게 바로 응답 중의 응답이요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의 주도자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후대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영적 흐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웨이 메이커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만 붙잡고 말씀에만 집중하면 그 길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길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따라가는 그 흐름이 바로 나를 살리는 흐름이 되고 가정과 후대와 현장과 지역을 살리고 추유하는 중요한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의 흐름에서 벗어난 가인과 라멕 그 후대들을 대신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라는 새로운 후대를 주십니다 아베를 대신해서 주신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썸이시고 너무나 뛰어난 가인의 후예대들이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본질인 예배 말씀 찬양 기도를 말합니다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세대 그 세대는 아무리 세상의 썸이시고 아무리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의 탑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언약 성취에서 제외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후대들이 중요한 영적 흐름을 회복하는 영적 집중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영적 본질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언약 성취에 쓰임받는 영적 주도자 그리고 그러한 주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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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